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네, 오케이 하겠습니다! 한국의 전쟁 어서 한국에 지금이나 액션 사랑해 오디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. 전혀 사랑해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더 가죠!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 그 정도밖에 안 돼? 장난하는 거죠, 지금. 저는 언어는 상관없다고 봐요. 자신이 정말 인식시키고 자신이 정말 인식시키는 것 같아요. 사랑해 정말 제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. 사랑해 정말 멋진 것 같아요. 존경해 좀 짜증나네요. 정화하니까 내가 정화하니까 옆에 일손 동그라고 우선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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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속에서 잡고 있던 거라고 우선으로 우선으로 아무리 우선으로 우선으로 고마워요.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거나 마음이 끌리는 건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.